안녕하세요 깔끔강의 류쌤입니다. 출발합니다. 영어명문 1독 1청, 데이 29, 29일차입니다. 한달 조금 있으면 되겠네. 그간 여러분들 잘 따라왔어요. 여러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뭐합니다? 칭찬합니다. 요거, 화해탈! 열심히 해봅시다. 미술 뛰면서 아셨죠?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따라 읽을 수 있으면 들을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수업을 진행하는 류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모국을 배웠다고 했어요. 오늘 컨디션 모아서 시선을 모아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조호동사 잘 찾는 건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해. 알죠? There is a little doubt. Little은 부정어잖아. 그러니까 거의 없어. 즉 의심할 게 없다. 자, 데이트. 조호동사 나오면, 그죠? 명사 뒤에 접속사는 그냥 꾸미잖아요. 꾸미는데 얘는 앞에 얘랑 동격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위치 같은 거 관계대명에서 쓰면 틀린다. 이런 얘기야. 접속사 자리입니다. 오른쪽으로 앉아가니까. 자, 의심할 게 없다. 뭐, we are driven. 우리가 움직여진다는 것을. 뭐에 의해서? by the sell by date. 유효기간에 의해서. 자, 바이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말이야. 이때 시간쯤까지거든. 그러니까 어느 날쯤까지 판매되는 거니까.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통 expire 이게 기간이 만료되다. 이 말이거든. 이거의 명사이 expiration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끝에 데이트를 붙여서 소위 말하는 이게 유통기한, 유효기간 이렇게 되는 거거든.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뭐랑? sell by date랑. 됐습니까? 그런데 이 글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유통기간을 정해놓죠. 우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게 소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유통기간은 지났는데. 아직까지 먹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게 너무 아깝다. 그리고 지구, 뭐 탄소 footprint, 발자국을 느리는데 공헌하니까. 그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다뤄보는 거거든요. 됐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원스 주어 동사는 뭐야? 일단 주어가 동사면 맞죠? 일단 item is pass. 지나가면 그 날짜를. 자, it goes. 그것은 들어간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the waste stream. 그 쓰레기 흐름으로 가고. 즉, 쓰레기 처리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콤마 ing죠? 그 다음에 증가시킨다. 이거. 준동사진이니까. 이들 쓰면 과거분사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오른쪽 이거를 증가시키느냐, 증가되어지느냐. 증가시키느니까 ing를 써야 된다 이 말이야. 탄소발자국을 증가시킨다. 탄소발자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밑에 정리해놨어요. 자, 어떤 물건을 만들고 그럴 때 분출하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산화탄소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게 많이 생기면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기상이변 등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 요즘 많이 보고 있죠? 어디는 막 영하 40도까지 내려간다며. 미쳤나봐, 나리. 그죠? 빨리 이것을 각 국가들이 협조해서 해결해야 될 텐데. 자, 어쨌든 간에. 자, remember. 기억하라. 지금 중간에 조동사가 나오면 말이야. 무조건 끊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항상 뭐야? 동사 뒤에 조동사가 나오면 다시 생략된 거라고. 됐습니까? 기억하라. 그러한 물건들이 have already traveled. 이미 이동했다는 걸 현재 완료입니다. hundreds of miles, 수백 마일을 to reach, 도달하기 위해서 the shelves, 가게 선반이겠죠. 그리고 일단 그 물건들이 going to waste. 그런데 걔네들이 쓰레기로 돼버리면 they start, 그 물건들은 start a new carbon mile journey, 새로운 탄소 마일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야? 또 다른 탄소 배출가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쓰레기장으로 이동하는 그 시간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거 아니에요. 자동차에서.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막연한 수일 때는 s를 빼면 큰일 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2가 없어. 그럼 틀리지. 모든 업법은 뭐부터 찾는다고 그랬게. 아, 그래. 맞아. 조동사부터야. 주하고 동사가 있는데 또 다른 동사가 나오면 충돌을 싫어한다고 그랬잖아. 얘는 무조건 뭐야? 준동사 자리거든. 이거 없으면 틀립니다. 이해됐어요? 자, 보도록 합니다. But, 그러나 중요한 얘기가 나오겠죠? We all make unjudgment. 우리의 판단을 한답니다. About sell by dates. 그 유효기간에 대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유통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봐서 먹을 수 있거나 그런 거는 먹어도 된다는 그런 뉘앙스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어떤 판단을 우리가 각각 하냐면 those 사람들. 과검사 자리예요. bring up이 기르다잖아. 길러진. 어디에? during the second world war.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길러진 사람들은 이게 본동사잖아. 그러니까 이건데 바로 앞에 단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짓 쓰고 실질 웃고 다니면 아우, 안 돼. 이해됐어? 그분들은 됐습니까? 흔히 scumful of 비우는 데는 거죠. the terrible waste 그 끔찍한 쓰레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야? 유통기간은 지났지만 먹을만한 거 그걸 뭐야? 버리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비우는 데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믿기에 그러한 경고가 권장하는 그런 경고라는 게 우리말로 풀었으면 유통기간 지났으니까 버려야 됩니다. 라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버리는 걸 갖다가 배고픈 시절에 살았던 2차 세계대전 후에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분들이 그죠? 그 사람들은 아이고, 배가 부르구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the manufacturer 제조업자들 of the food 그 음식을 만드는 제조업자들은 has the view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걸 분석해 보니까 쌤이 이것부터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중간에 들어간 거고 요거랑 요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view가 그러니까 얘는 뭐야? 동격의 접속사예요. 동격의 접속사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해봅니다. 제조업자들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견해를 가지고 있대. 뭐 어떤 것을 이거 먹을 거겠죠. 만들고 재배할 때 네, 여기에는 여기에는 아마도 제조업자하고 비동사 그러면 이게 단순이니까 she or he is 정도가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지. 이해됐어? 뭔가를 만들 때 대절의 견해를 가지고 있대. 자, by the time 주어 동사가 뭡니까? 이거 잠깐 보도록 합니다. 자, until과 by 차이점을 알아 둬야 돼. 자, 여기 기다리세요. 뭐 6시까지 자, 앞에 동사를 계속 한다는 의미가 되면 until을 쓰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 여기 봐봐. 우리말로는 까지잖아. 똑같이 until이나 by가. 그것을 끝내라. 6시까지 이럴 땐 또 by를 써요. 아, 이게 완료를 나타내는 분위기면 뭐한다? by를 쓰고 계속 앞에 걸 하는 얘기면 until을 쓴다는 얘기야. 조심하세요. 이거에 이 by의 접속사 형태가 접속사 형태가 뭐 이게 생각해서 by the time 주어 동사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갈래? 주어가 동사할 때 쯤 이렇게 하면 이쁘죠. 이해됐나?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자, by the time 나왔어. 그 제품이 도착할 때쯤 선반에 가게 선반이겠죠. 물건 파는. it has already been 그것은 현재 알림입니다. 이미 여행을 해왔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대요. 얼마를? for so many days 그렇게 많은 날을 제품이 가게에서 선반까지 오기까지 왔다 갔다 한 이동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감안한다는 얘기죠. 그 제조업자들은. 이해됐어요? 아마도 아, 역가전결이 되는 거네요. 그 많은 거리를 갖다가 뭐한다?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이동했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이해됐어? 이건 살짝 이렇게 없애는 게 이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쭉 올립시다. 쭉쭉 따라와. 지금 요즘 얘기가 되는 내용이니까 하는 거예요. 또 매니팩트러 그 제조업자는 그때 결정을 한 대결 오른쪽이 완전하니까 왔으시면 큰일 나시옵니다. 자 어떤 제품이 can reasonably 합리적으로 소비되어지는 입장이죠. ING 쓰면 큰일 납니다. 소비되어져야 소비될 수 있다라고 뭐 한다는 거 결정을 한다는 거야. 이게 사실은 혼자 노는 거죠. 즉 말하자면 이쯤 되는 거야. 말하자면 90일 내에 소비되어져야 소비될 수 있다라고 결정을 한다는 거야. 보통 이 업자들은 그러니까 뭐야. 물건이 만들어지고 한 90일 이내에 소비하는 게 기본 원칙인가 봐요. 그 다음에 90 days 90일 마이너스 그 이거는 뭐예요? 이동시간이죠. 이동시간이 마이너스 이동시간이 이동한 이게 본동사죠. 준다. 뭘죠? Sell my date 아하 유효기간을 준다. 이 말이야. 아 그러니까 보통 90일을 갖다가 뭐 먹는 거든 이런 거 90일 정도 내에 먹어야 되는데 이동기간이 있잖아. 만약에 열흘 정도 이동해서 왔다 그러면 80일 정도를 갖다가 뭐 Sell by date로 정한된 얘기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얘기 나오는 거죠. 자 접속사 하나 왔어. 그럼 동사죠. 이해됐어요? 주동사는 게 서툴면 천일문 인문 그죠? 인문이 더 자연스럽게 하나 써 내가 거기 오리엔테이션만 들어가도 이 정도는 연습할 수 있어. 됐나? 아니면 영어 꽤 뚫어보기도 괜찮습니다. 밑에 더보기에 링크 걸어놨어. 자 그 제품이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이걸 만약에 death로 쓰게 되면 이미 결정이 된 거야. 그것이 독이 있다고 됐습니까? 그것은 썸띵이래요. 어떤 썸띵이야? 각각의 개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아 그러니까 유통기간이 어떤 물건이 지났어. 예를 들어 식품 같은 거 그러면 이걸 먹을까 말까 고민할 때 뭐야? 개인이 결정된 얘기는 뭐냐면 그걸 열어봐. 열어보고 냄새가 나빠서 이거는 상했다고 먹지 말고 괜찮으면 먹어도 된다는 뉘앙스가 있는 거죠. You got it? 됐습니까? 자 It would seem to make sense make sense 내가 말해 이치에 맞다잖아. It 투영법이야. 그것은 이치에 맞는 것이다. 뭐 준동사를 부정할 때 앞에 쓰는 거 알죠? 사지 않는 게 이치에 맞는 것 같다. Large packs of perishable goods 상할 수 있는 음식의 큰 꾸러미 팩은 뭐다 안 사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나 뭐다 non-perishable item 상하지 않는 음식은 저 물건은 maybe come 가성비가 좋을 수도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 유통기간이 지났어도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거나 맡아보거나 해서 먹을 수 있으면 먹으라는 뉘앙스가 강한 거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습니까? 자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 왜냐하면 버리고 버리면은 결국 그게 뭐예요? 그 먹을만한 걸 버리면 지구에 악 영향을 미친다 미친다. 미치기 때문에 고민할 만한 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션 그리아 알았습니까? 자 우리 여기서 끝낼 수 없죠. 오로민의 목소리 한번 들어옵시다. 쉐도우 리딩 잊지 마세요. 자 출발합니다. 자 출발합니다. Remember those items have already traveled hundreds of miles to reach the shelves and once they go into waste they start a new carbon mile journey. But we all make our own judgment about sell by dates those brought up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re often scornful of the terrible waste they believe such caution encourages. The manufacturer of the food has a view when making or growing something that by the time the product reaches the shelves it has already been traveling for so many days and possibly many miles. The manufacturer then decides that a product can reasonably be consumed within say 90 days and 90 days minus so many days for traveling gives the sell by date. But whether it becomes toxic is something each individual can decide. It would seem to make sense not to buy large packs of perishable goods but non perishable items may become cost effective. 잘 고생 많이 해서 고생 한 만큼 보람 있으려면 뭐야 많이 따르리고 세월 하죠 여러분들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열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양 한테 지지 마세요 파이팅 하세요 알았죠 하트 자 오늘 여기서 끝내고 다음 수업